옷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옷 같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항상 주변에 보게 되면 옷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늘 없어요. 아 똑같군요. 주요분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류 관련된 종목에 두각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좀 보다가 그 LF라는 종목입니다. LG 패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성복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좀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걸로는 닥스. 마에스트로. 그 다음에 헤지스. 라푸마 등이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덜 간 종목 찾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들 물론 오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잘 가고 있지만 이제는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종목을 들고 가기에는 어려운 구간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하다가 LF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LF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일봉인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연강 대비 굉장히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5만 4,7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었고요. 현재 한 반토막 이하인 2만원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힌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었죠. 배당 수익률 현재가 대비 2.5%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배당을 궁금하면 5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계속 500원씩 주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특정 상황 때문에 내가 밀렸다. 그래서 연말에 못 팔았다. 이런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5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2만원 정도에 사면 2.5%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배당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한 2만 200원 밑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평단 2만원 밑이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4천원. 2만 4천원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정한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한 20% 정도의 든든한 버팀목의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기준으로 드리게 된다면 17,500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